3강 1번 너무 쉬웠어요. 난 진짜 이게 문제인가 싶어서 쉬웠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시면 쉽게 풀리실 만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나오던 생각인데요. 오늘 라지 스케일 큰 규모로 다 나는거죠. 그치? 큰 규모로 봤을 때 땡땡땡이 플레이스 역할을 해요. 빅볼, 팬 역할을 해요. 어디서? 경제적인 빅스 건강에. 어디에? 모든 나라에. 어디인데? 지구당에 있는 모든 나라에 경제적 건강이라고 하면 이제 돈적인 부분이나 이런거에 땡땡땡이 아주 큰 역할을 한대요. timely soaking rain 흠뻑 쳐 시기적으로 흠뻑 적시는 비는 구조할 수 있죠. 뭘요? 농작물? 유적지 아니요? 유적지겠어? 만하는거 완전히. 핍패해지고 이런걸로 할수도 있지만 뭐하는거 때문에 갑작스러운 클라우드가 비잎에 나와있잖아. 폰구가 뭐할수도 있대. 그치. 원래는 내가 얘기했던거죠. 부사절은 큰 중요함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여기서 일단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공통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부사절을 안보는거보다 어려운 문장을 다 보는게 좋겠죠? 사실상 지금 여기서 뭐할까? 비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비가 안쪽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 비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비가 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맞는거지? 그치? 부사절을 원래 좀 빼는게 맞지만 여기서 부사절이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할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농부들만이 유일한 그것들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위험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거지. 좋다. 나쁠수도 있지만 근데 농부만 나쁜건 아니다. 나쁜거가 좀 더 포인트가 좋다라는걸 여기서 알아야지. 됐어? 오케이? 누구도 들어왔어. 사람들.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만 읽어서도 답 나올 수 있는거 아닌가? 어쨌든 좋을 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는 것에 그 두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일단 비죠. 그러니까 너네랑 비가 나왔을 때 좀 확장하시려봐. 왜요? 비에 대한 얘기라면 물로 갈수도 있고 날씨로 갈수도 있고 이런식이 되겠죠. 못해도 솔직히 얘들아 2,4,5번 정도는 좀 빼보지 않을까? 물 보내자. 응.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래? 이렇게 내가 감을 잡아가면 뒤에서는 내가 생각한게 맞는지 점검만 하면 된다니깐요. Depends on.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거죠. 어디에? 천연가스. 천연가스에. 뭘 위해? 열을 위해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종종 뭐한대요? Watch. Watch. 보는데 어디속에서? In this mail. In this mail. 실망. 실망. 실망장 속에서 바라보네요. 언제? Particular cold winter. 특정. 특정하게 추운 겨울이. Sand. 네. 보내요. 뭐를? Price. 가격을 어디로? 가격을 어디로? 가격을 어디로? 가격을 어디로 봐야될까요? 하늘로 그래야돼? 무슨말인가? 가격이 오른다고. 가격이 오른다고. 자 이 말안에서 그런 포인트를 잡을건 뭐야? 천연가스에 가격이 오른다고. 천연가스에 가격이 오른다고. 천연가스에 가격이 오른다고. 뭐 때문에? 그게 중요한거죠. 천연가스에 가격은 우리가 봤던거죠. 경제적인 이자 건강의 부분인건데 거기에 영향을 끼친건 누구였던거야? 왜 가격이 올랐는데? 천연가스 가격? 어. 뭐 때문에 올리는거야? 날씨. 날씨 때문에 뭐가 또. 됐어? 농작물이라는것도 겨울국에는 경제적 요인인거죠. 오케이? 경제적 요인에 뭔가 표현을 준건 B. B가 근데 경제적 요인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어. 경제적 요인에 포인트를 준건 어디갔어? 날씨였던거잖아. 됐습니까? 반만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허리케인스. 또 뭐래? 허리케인도 can drive. 어 그래요? 근데 드라이버 어베이니까 뺏아가는거죠. 이끌어서 뺏아가는거죠. 관광객들을. 누구로부터. 경제적 요인. 지역. 아 그 지역으로 보세요. 관광객이 딱 나오면 얘네가 동이죠? 그치? 알 수 있지? 근데 어떤 지역이 있네? 멸조하는거죠. 멸조하는거죠. 일반적인 유익을요. 누구의 의의? 방문계. 방문계의 의의. 물위에. 그들의 성계를 배우는. 대표적으로 우리한테는 가까운 일본이 뭐죠? 처음에 일본에 지진하면 우리가 가 안가? 맞아요. 일본에 지진하면 얘네 왜 가? 그럼 기타큐지나 이런 그런 외곽지역은 한국인이 대부분 여행 많이 가는거니까. 맥주율이 뚝 떨어지겠죠. 지금 시국이 이런 한국이잖아요. 재미있는게 뭔지 알아? 훅훅 가는거. 왕복비행이 10만도 안가? 그니까요? 아. 가가지고. 한인문만 찾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지. 그러네. 먹는것도 안먹고 그냥. 고구마 오는거지. 아. 겸치만 보고 오는거야. 당연치. 어. 항공은 제주항공에서. 이럴맨도 모르지. 괜찮지 않을까 싶죠. 심지어. 젠틀팬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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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사주기는 하지마요. 신사가 어떤사람인데. 안사주기. 부드러운사람이구나. 그래서 얘들아. 완만한 향상도 많이 쓰였잖아. 완만한 향상. 뭐와같은? 안개. 안개와 같은 완만한 향상도. 그럼 여기 안개까지 왔으면 다 이제 된거죠. 그치? 대요복구만 쳐졌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아. 안개도 재앙이 될 수 있대요. 뭘 봐서? 여기 엔지점은 솔직히 중요한거 알죠. 그치? 캡틴이맨은 누구야? 선장. 어. 선장. 안드레아 도리아의 스토크홀른에서. 선장이 뭐였대요? 배였대. 배였대. 이거 배의 이름이래요? 하나의 치명적인 7월방을요. 이때 배웠기 때문에. 아 이때 무슨일이 있었나보죠. 그치? 앤 듀어링 더스트 볼. 1936. 처음까지 36년에 있었던 이 시기간 동안에도. 근데 더스트면 뭐야 일단. 먼지. 먼지가 엄청 많았던거죠. 이게 언제네.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덥고 가장 말랐던 면들이요. 여태껏 기록된 것 중에. 이 시기가 웅홀된. 심지어 몇 명이 넘는 사람이? 15,000명. 영양실 쪽으로. 그리고. 먼지에 영감된 질병을 죽어버려. 그니까 뭐가 무서울 수 있다? 날씨가 엄청 큰. 이거 너무 쉬웠던 질문이었죠. 그치? 오케이. 이번 끝.